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서지역에는 봄비가 내리면서 지난 주말 찾아봤던 초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홍천 21.2mm, 춘천 18.7, 화천 14, 양고 12, 인제 10.9, 철원 10.6mm 등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최고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비 내리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